394번. 주어 표현이 이렇게 길었었어요. 이 표현에는 주어는 없기는 한데 이거는 투부정사나 동명사 주어가 아니라 왓절 주어를 썼어야 됩니다. 그래서 what enabled his success. 동사 목적어. in the completed field. 그 다음에 동사. 그의 계속적인 노력이었다. 이거 비동사 표현이라고 그랬죠? was his continuous effort. 그래서 여기는 기가. 투부정사구나 동명사구를 쓸지 왓절을 쓸 때는 기가로 바꿔보라고 그랬지 그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기가 그의 계속적인 노력이었다. 말이 안됩니다. 그러니까 왓절을 썼어야 돼요.